일거리야 일거리 우리가 누구야 이 주먹 하나로 전국 고등학교를 대표한 고교초랑이야 발자려 아니 선배님 이때는 침을 코에다가 바로 받으시면 됩니다 선배님 제가 오늘 김대범 처리하려고 상계애들 내가 15명 모아놨습니다 오늘 죽었어 김대범 야 나와봐 야 야 야 야 이거 어떡하지 나도 15명 불렀는데 선배님들이요 얘들아 나와봐 많다 선배님들아 인사를 해야지 인마 선배님 인사해 아 갑자기 인사하니까 괜찮습니다 선배님들아 야 우리 30명 정도 되니까 김대범 죽었어 야 다 들어가 있다가 대범이 나오면 우리가 불러면 딱 나와 야 너희들 불러면 나와라 나와라 오늘 죽었어 김대범 야 야 너희들이 불렀어? 불렀어? 어? 어? 이것들이 그냥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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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거야 우리 뒤에 30명 있어? 아 맞다 아 근데 생각을 못했네 야 너희들아 오늘 두고 보자 야 야 야 야 다 나와 야 너희들 죽었어 나와 야 나와 다 나와 다 나와 다 나와 나와 야 너희들 또 애들 불렀어? 뭐? 야 뒤에 있는 애들 좋은 말로 할 때 나와라 셋 살 동안 안 나오면 다 죽는거야 하나 둘 야 야 야 야 야 너 너 맞 좀 봐 어찌됐끔 맛 좀 봐라 야 여기 와봐 hier 와봐 hier 와봐 what? 야 야 네가 우리 준호 괴롭히는 김대범이야? 손 빼라 뭐? 손 빼고 얘기하라고 오 kind 아이씨 아이씨 야 아이씨 아, 어이가 없네. 넌 죽었어. 뭐야? 뭐냐고, 그냥. 야, 김대범! 뭐? 뭐? 네가 그렇게 잘 나가냐? 네가 그렇게 잘 나가냐고! 뭐? 소금니 다물어! 소금니 다물어! 소금니 다물어! 용기 있으면 쳐봐. 쳐보라고! 아유, 진짜. 아유, 진짜. 너 뭐야? 이쪽에 서 있으려고. 아유, 그냥. 비켜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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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넌 또 뭐야? 아, 뒤에 있으면 안 보인단 말이야. 아유, 그냥. 아, 진짜. 아, 잠깐만. 아, 여기. 너 불광동의 명훈이? 들어가. 이것들이 말이야. 학생들이 나쁜 짓이 나고. 아유, 그냥. 아, 그냥. 야, 잠깐만. 아, 나 자존심 상해. 아, 자존심 상해. 아, 뭐. 너희들 이렇게 몰려다니고 미쳤냐, 진짜? 뭐? 야. 미치겠네! 미치겠네! 열받게 하지 마라. 열받게 하지 마라. 열받게 하지 마라. 따라하지 말라고. 따라하지 말라고. 따라하지 말라고. 따라하지 말라고. 아유, 이것들이 진짜. 야, 오늘 시간 없으니까. 어? 아유, 진짜. 가위가위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짓놈 한 눈만 남아. 야, 얘 얘 야! 얘 뭐라는 거야? 얘가 뭐라는 거야? 달걀하라고! 우리가 누구야! 이 주먹걸로, 보어! 따라와. 따라오라고! 따라오라고. 나와봐, 나와봐, 나와봐. 선배랑은 안 갈랐어. 보어!